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빛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상사한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셔서 천능하신 하나님의 보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그리고 죽인 자는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성령으로 빛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성령으로 빛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성령으로 빛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셔서 천능하신 하나님의 보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는 거룩한 공예와 성루가 서른 욕도 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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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